오이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텃밭 구경하세요. 요렇게나 오이가 따면 또 열리고 따면 또 열리고 완전 주렁주렁주렁 열린답니다. 하루에 보통 10개 이상은 맨날 맨날 땁니다. 제가 여기 풀부분 흔적입니다. 그리고 꽃 구경하면서 내가 항상 쉬고 있는 언두막도 보이구요. 그럽니다. 밤나무에 밤송이가 이제 제법 커졌습니다. 오늘 하늘 볼까요? 오늘은 오늘도 맑음입니다. 여기는 제가 더덕 씨앗 뿌려서 난 곳에 달리아를 요렇게 쭉 심어놨는데 꽃이 예쁘게 펴가지고 꽃 구경하면서 일을 한답니다. 그리고 옆에는 비름나물이 천지로 있어요. 요쪽에 고랑에 비름나물이 쫙 있던건데 제가 어? 도마도는 엄청도 잘 열리네요. 어떻게 가꿔주지도 잘 않는데 요렇게 꽃들이 예쁘게 예쁘게 요렇게 많이 피어있습니다. 글라드에 올렸어도 엄청 예쁘구요. 요쪽에 깨끗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. 풀도 싹 뽑아줬구요. 여기 애초기로 요 장소도 다 싹 풀을 깎아줬습니다. 요게 보면은 실질을 보면은 더 예뻐요. 애초기로다가 작업 싹 끝난 저희 바오세이미 농원이랍니다. 잠시 한 바퀴 돌면서 나무들도 다 전지를 해줘서 예쁘구요. 그렇습니다. 한 바퀴 돌아볼까요? 와 다할리아 꽃은 5월달서부터 꽃피더니 아직도 7월달 쭉 원래 다해할리아 다해 다할리아 꽃은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그런답니다. 제가 여기 할미꽃 모종에 모드쌍 약을 지어줬더니 지어줬더니 그래도 요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핸드폰에 인증샷 찍고 오늘은 어디까지 갈거니냐 하면은 쌤이 보러 갈겁니다. 쌤이야 엄마가 왔어요. 쌤이야 엄마가 저랍니다. 저만 보면 요렇게 꼬리를 흔들어요. 와 쌤이 쌤이야 저 좋다고 요렇게 쌤이가 요거는 자주달개비꽃이구요. 요기는 백일홍꽃이랍니다. 근데 실제로 보면 더 이쁘걸쌤이야 조금만 기다리세요. 엄마가 요거 사진만 그만찍고 이제 너의 밥을 줄게요. 기다리세요. 요기는 할미꽃동산이구요. 예쁘죠. 하늘 보세요. 철컥 3분 영상이었습니다. 예쁘죠.